으으으으으으음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썸머페스타 4차 사전 약 보상이 풀린 안입니다. 정확히 8월 5일 오전 12시 빵빵분 2분 지났네요. 12시 빵2분 오늘 풀리는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일 3반기 아이컬포함 최종 오벌은 98선수팩 1회에서 5강 그리고 썸머페스타 4차 특별 선물 플러스 4차 보너스 행운의 BP까지 1000만원에서 5000만 BP 총 얼마나 뜨는지 제가 본캐부터 확률을 검증하겠습니다 본캐부터 먼저 재물을 받을게요 여러분들 본캐부터 솔직히 기대를 안 왔기 때문에 맞잖아 솔직히 본캐부터 재물을 받치고 여러분들도 잘 떠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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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보너스 BP 일단 BP가 첫번째가 어우 4000 요 뭐야 4000만 BP 자 4000 요거 한번 BP 까보자 설마 여기서 오늘 5억 얍 약간 개망한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어? 1750만 BP 1500 아니 아니 본캐 개망했는데 여러분들 어? 이게 여러분들 지금 노스테이지아 아이콘은 1강이고 나머지는 최대 5강까지 떠요 어 남은 최대 5강까지 자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계산 좀 자 첫번째 제발 한번만 어! 주공이다 주공은 카면 그래도 그래도 레프야시 강화 재료 야 이거 잘 뜬거 아닌가 여러분들 1억 2천이면? 어 아니 1억 2천이면 솔직히 잘 뜬거 아닌가 여러분 강화 재료 이거 음 맞잖아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저 저 공짜로 이거면 개꿀이지 공짜로 1억 2천인데 1억 9천 어 1억 9천 하나 하나 생겼네 강화재를 나중에 강화해야겠다 어 바로 강화해 어 어 강화재 생겼으니까 바로가 어 강화재를 생겼네 바로 해야지 강화 어 어 자 자 자 자 바로 꿀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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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지금 5억 ㅇ 안주나? 3,750,000VP 이게 중요해 여기서 아이콘도 뜰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장 어! 주공이다 출발! 주공이면 라우드로프 왔다! 으아아아악! 응? 어? 이건 안뜨는건가? 여러분들? 아! 하... 아 여기 재산자입니다 아 근데 기도 아니겠다 풀 팔려 이거 재료라서 아 이거 재산... 이거 오늘만 쌓이는거야 두번째 1억 4천 2백원 빛 아... 이러면 안되는데 세번째 아이디 빛 빼서 사먹었다고? 아니 어떻게 부패에 사먹 되냐? 천오백 야 근데 아까 그거 잘 뜬거였네 그럼 내가 6천만원 아니 6천만원 잘 뜬거였네 그거 사과할 필요가 없었네 그거 2천만원짜리 뜬다고? 집 5억 갑시다! 5억! 이걸 낫배드 6천5백 낫배드 나이스 낫배드 낫배드 쓰읍 아 아이쿠 안주나? 진짜? 아니 업시를 응카면 개이득인데 진짜? 업시를 오늘 응카 아 진짜 잠깐만 진짜 자 아까 2천만원짜리 뜬다는게 진짜 맞네 앗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거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9천5백만비 아 아 쓰읍 쓰읍 자 2개 가자 제발 제발 이번에 가자 주입분 주입분 한번 가자 1750만비피 갑시다 주입분 여기서 일단 비피가 비피가 잘 닿아야 되니깐 비피가 1억 5천 끝 이거 끝이야 1억 5천 맞죠 여러분들? 1억 5천 어 맞잖아 맞잖아 1억 5천에 천지백 50 끝 끝 끝 끝 아 끝 끝 끝 게임 끝 이러면 솔직히 진짜 선수팩에서 만약에 대박된다 그러면 주입분 완전 해피엔딩 오늘 오늘 여기서 주입분 잘 뜨면 해피엔딩 왔다 주입분 주공 압니다 티리압니 이간이 틀어지게 으카아 근데 왜 이렇게 싸지? 아 근데 이거 잘 뜬거야 왜냐면 이 천 천만원짜리 라인도 있기 때문에 7,300이면 주입분 낫배드야 솔직히 아니 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앞에 봐봐 1,500만원짜리 떴어 낫배드야 2억 5천 어 2억 5천이면 죽은 주입분 1등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번에 잘 뜯어야 돼 이번에 얍 이거 아니구나 뭐하냐 나 혼자 이거구나 제발 주입 아까 1억 5천 뜬 것처럼 2번 스킵하지마 2번에 5억 꼴깍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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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응가 안주다 진짜 큰 거 진짜 큰 거 어어씨 야 98이잖아 넥슨 야 넥슨 문의해 이거 전화해 야 박정훈 씨 전화해 빨리 야 말 10 6 2 2 3 3 4 3 4 5 5 5 5 5 6 이거 넥슨 문의하면 아마 선수병을 다시 돌려둘 수 있어 이거 이거 지금 넥슨 이거 장난친거거든 지금 지금 4칸 최대 4칸 줘야 되는데 이거 아마 넥슨 문의하면 어 아니 어떤 기준으로 이거 98주냐 야 수비가 98이라고 준건가? 아니 뭐하는거야 이거 진짜 수비 능력치 98이라고? 야 그건 아니지 야 무슨 수비 능력치 기준이야 갑자기 오버루 98인데 이거 지금 이거 주위면 넥슨 문의하면 무조건 줘요 이거 주위면 넥슨 문의하면 무조건 이거 선수 건들지 마세요 어 이거 문의하면 줄 수 있어 이거 줘 이거 안주면 넥슨 본사 찾아가야 돼 내가 갔다 와야겠다 안되겠다 야 지금 가 아 지금 가면 안되고 일단은 총 얼마 떴죠? 총 얼마 떴죠 지금? 어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씨 아이씨 7900이라고? 아 일단 일단 형 죄송함 이거 만약에 문의해서 안오면 그때 제가 다시 카톡 한번 주세요 어 카톡 한번 다시 아 열받는다 진짜 아까 전에 약간 열받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아 진짜 아니 뭐해 잠깐만 주위분 우리 여기서 뜨면 돼 주위분 우리 주위분 여기서 뜨면 됩니다 바로 이 BP BP에서 진짜 클났다 야 진짜 클났다 잠깐만 야 진짜 클났다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제발 한번만 어 하 하시면 충분히 응가 돼 응가 충분히 흥릉성이 있어요 오우스 사카 1억4천 어 요거는 이제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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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4천 납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줄분 나이스입니다 1억7천3백 굿굿 베리굿 또 개봉합니다 또 개봉 1750 아 근데 BP에서 잘 뜨면 솔직히 진짜 선수백 약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제발 아니 아까 1억5천 어떻게 떴지 진짜 어 어 어 아니 아까 1억5천 어떻게 떴지 출분 렛츠고 어 어 어 왔다 아 이게 약간 이게 저렴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아 아 7천만원 아 요거는 좀 아쉬운데 7천만원이면 안스파트 응카 쓰면 괜찮은데 음 1억7천5백 어 1억7천5백 7천만원 7천만원 아 하 나 진짜 응카 안주나 진짜 아 응카 안주나 진짜 뭔가 CP 하나 먹고 들어가자마자 눌러 아 4,500 4,500 좀 아쉬운데 이거 하나 까볼까 이거 하나 까고 들어가서 아이콘 한번 눌렀다가 아니 안주나 베테랑 베테랑 은캠을 그래도 강화 재료 아니 왔냐 아니 왔냐 외떠 아니 뭐야 이게 왔냐 아이콘 아이콘 9,300 아 아이콘 죄송합니다 이게 그 저 다 잘 뜨는게 아니라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봉캐로 뜬거야 나 봉캐 봉캐 부캐 얼마또어 그러면 봉캐 뜬거만 부캐는 얼마또어 부캐는 아니 아이콘원이면 개이득이지 진짜 삼촌 봉캐 봉캐 8억이라고 봉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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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 2700이요 얍 아 아니 이거 맞아 이게 이게 안 아니 맞아 여러분들 나도 아이콘 줘 나도 아이콘 주다니까 넥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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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포즌? 아! 토레스야! 응카! 아! 토레스인가 비싼데 이거 주입번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토레스인가 비싼데 펠란토레스 이거 아아아아 이거 비싼데 이거 응카 시..시비역이야 아 아깝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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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총 얼마다 줘? 3억 어 그냥 3억 와 에오재비 뭐냐 이거까 이거 와아 나 사고싶다 에오재비 진짜 아 나 에오재비 쓰면 진짜 포트 가고싶다 진짜 와 하아 유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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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하지 말아보자 제발 주위분 렛츠고 에모지면 그래도 주위분 비쌉니다 공격수 이거 시어로 106 아 이거 비싼데 이거 아 아깝다 아 이거 시어로 비싸잖아 106이야 와 아깝다 1억 4천 5백? 어 그냥 이거는 떴다 아 살짝 떴다 가자 진짜 하나 안주나 진짜 아니 도대체 하나라 선수패 뭔지 까보자 아니 진짜 선수패 뭔지 까보자 아니 하나 줏대 되잖아 나름 너 진짜 MC가 어 잠깐만 아닌데 정설로 선수 아니야? 어 어 나이스 사카 주위분 어 사카 7억 2천 어 지금 어때요 주위분 정령동성료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스 아주 좋아스 어 대한민국에 정송료 키보 나이스입니다 주위분 아 여러분 약간 편하게 깔게요 쥐븐 bp는 어.. bp 편하게 깔게요 쥐븐 어.. bp 편하게 아 편하게 아.. 아하.. 아 어때? 쥐븐 총 얼마죠? 어 편하게 좀 bp 깔으면서 와 개이득이네 지금 메모 쌓여지 지금은 당연히 근데 지금 팔지 마세요 절대 어 절대 지금 팔면 안 돼요 7억 9천 개이득 나이스 진짜 이제 나는 더 큰 아이콘을 뽑고 싶은데 이거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나는 요거 먼저 어? mc인데 mc인데 미란 아 파비뇨 으카아 나이스오 7번 야 요거 먼저 까야되네 야 이거 뭐야 5억 4천 어 아니 저 요거 먼저 까야되네 저거 맞죠? 맞죠? 이거부터 클릭할게요 지위볼 얍 어 9천만원 큭 나이스 나이스 9000원 2000원까지 야 지금 이거 축해야축해 응 아 지금 이거 꼬집 둬도 어차피 이미 우리는 팝이냐고 떴어요 어 이렇게 뜨면서 60원 6천 제가 지금 총 어 12개 까봐하는데 음 어 이렇게 보면 평균이 보면 그냥 1억 이상 떠야돼 요거 요거 약간 넥슨 오류고 1억 이상이 약간 평균 헤헤 이렇게 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4차 사전예약 오늘 접속만 하면 됩니다 초대만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거 뜨셨는지 밑에 댓글로 한번씩만 남겨주세요 요거는 넥슨 오류로 김기혜 선수 떴어요 혹시 어떤거 뜨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바